저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기줌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낙상만은 없게 하리래 먼저 해요 환자 확인 꼼꼼하게 환자 이름 등록번호 주민번호 먼저 해요 처방 확인 확인해요 낙상 가면 낙상 예방을 위하여 따라해봐요 우리 모두 함께 자나 깨나 침대 난간 확인 꼭 올려요 다시 봐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가까이에 더 가까이 내려올 땐 조심조심 주변 살펴 소변은 잠자기 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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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할 땐 물기 조심 어지러우면 잠깐 쉬어봐요 빌체어는 잠금장치 빌체어는 잠금장치 선거 발판 확인 꼭 확인해 빌체어의 혼자일 땐 아하 안전벨트 꼭 채워요 실내 허리 꼭 신어요 슬리퍼 목 장애물은 잠금장치 장애물은 미리미리 지워 지워 어두운 곳은 없는지 확인해봐요 낙상 예방을 위해 자 그럼 확인해볼까요 침대 난간 올렸나요 올렸죠 자기 전 화장실은요 시원하게 갔다 왔죠 잠금장치 잠권나요 와 잠갔지요 안전벨트 하셨죠 네 했습니다 슬리퍼는 안 돼요 당근 실내화죠 작은 관심 중요해요 아하 큰 사고를 막아 막아 낙상 예방 함께해요 아하 환자 직원 모두 모두 낙상 없는 사랑병원 끈심 없는 사랑병원 안전선 1등 병원 만들어가요 인천사랑병원